다음 주 열리는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 기간은 여러 나라에서 성공한 동포기업인들이 대거 전북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세계를 누비는 기업인이나 상공인을 꿈꾸고 있는 도내 대학생들에게도 좋은 밑거름이 될 텐데요. 동포기업인들이 자신들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청년들에게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컬처 열풍에 한상들의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강의입니다. 학생들은 동포기업인들의 사례를 들으며 자신이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K-POP을 좀 이렇게 선호하고 부르고 또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자나 또는 태국 이런 학생들,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맞춰 지난 4일부터 도내 학생들을 위한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북대학교 등 도내 주요 대학은 물론 신흥고와 솔레고 등 고등학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동포기업 CEO와 학자 40여 명이 나서 자신의 경험담과 연구 사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미래 모습을 그리며 자신의 꿈을 키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전북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키우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청년들이 도전적이고 개척 정신을 가진 환상의 꿈을 키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인들의 축제인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전북의 청년들에게도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강훈입니다. 경제인들의 축제인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